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갖고 있는 취미가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좀 위안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크 나이트 시리즈 시작했고요. 배트맨 비긴스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레이즈 아우굴 피규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박스 안이 훤히 잘 보이는 박스 아트죠? 마펙스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리암리슨 얼굴 엄청납니다. 이것도 커스텀이 필요 없는 엄청나게 잘 나온 패드가 들어있죠. 이렇게 옆에 보면 리암리슨의 얼굴과 다크 나이트 트라일러지 이렇게 써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간단한 설정샷 되어 있고요. 옆에도 전시샷 되어 있고 위에는 옆에와 비슷한 박스 아트 되어 있고요. 밑에는 여러가지 주의사항과 라이센스 관련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내용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물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피규어 본체에 있고요. 손이 껴져 있는 것까지 몇 쌍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칼, 칼, 카타나가 장검은 아니고 조금 짧은 카타나인데 등에 꽂을 수 있게끔 손잡이만 있는 거 있고요. 뽑았을 때의 흑도네요. 흑도 있고요. 복면했을 때의 헤드와 리암리슨의 언마스크 헤드가 들어있습니다. 빨리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암리슨 라즈알굴의 모습입니다. 이야, 기가 막히게 나왔죠? 아니, 마펙스가 정말 잘 뽑아주긴 해요. 다크나이트 시리즈 1위 정도면 정말 부러울 게 없습니다. 6인치에서 넘사벽이네요. 프로포션도 너무 좋고요. 닌자 코스튬도 굉장히 표현이 좋습니다. 헤드가 일단 끝내주고요. 또 수동으로 한번 돌려봐야 되니까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옆모습 이렇게 생겼고요. 옆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쉐입을 보여줍니다. 이 코스튬이 접힌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뒷모습도 매우 자연스럽게 생겨먹었죠? 네, 좋습니다. 옆모습도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뭐 하나 빠짐없이 굉장히 잘 나온 제품이에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마펙스 제품이네요. 자, 그러면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헤드 보십시오. 크, 기가 막히죠? 역시 영화 피규어의 완성은 헤드입니다. 리암리슨. 이거 갖다가 다른 거에 그냥 커스텀 헤드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리암리슨의 특징이 이 이마부터 코 있는 때까지가 굉장히 돌출돼 있어가지고 높다 높다 세상에 이렇게 높은 사람이 없는데 야, 이거 아주 표현을 너무 잘해줬습니다. 그죠? 아, 눈도 파란색이 돌게끔 도색도 해주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표현돼 있고요. 수염 난 거 느낌 아주 좋고요. 살짝 이 규름 같은 거 생기면서 볼살이 처지고 이런 느낌 굉장히 잘 표현했습니다. 아, 귀도 좋아요. 자, 일단 머리 모양도 굉장히 잘 조용해졌습니다. 뭐 핫토이 정도 막 이런 건 좀 아니긴 해요. 근데 6인치 양산에 대해서 이 정도 나온다는 건 어우, 엄청난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가동 범이 끝장나게 좋게끔 가동이 됩니다. 자, 모기 안에 보면 이렇게 카라가 올라와 있어가지고 되게 자연스러워요. 네, 이렇게 앞쪽에서 보면은 그닥 큰 이질감 없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코스튬의 느낌도 매우 좋고요. 견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안타까운 게 이게 이렇게 연질이긴 한데 더 위로 올리기에는 얘가 이제 걸어죽거리고요. 얘가 또 가동을 하는 게 아니라 덜렁덜렁한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 뭔가 부실한 느낌 실제 코스튬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복대 이거 검도 할 때 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되게 연질이라서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밴드가 껴져 있어서 네,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견갑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안 좋은 게 과하게 움직이거나 이러면 얘가 빠져버려요. 자, 여러분 눈치 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안쪽에는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관절로 안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 이게 좀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인다. 네, 그래야. 아무튼 여기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여기 관절 하나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올리면 문제 없이 잘 커버가 되죠. 이두 쪽 위쪽에 상박에는 관절이 없어요. 이렇게 안 밖으로 팔을 돌리는 거는 제약이 있고요. 하지만 발꿈치는 이중 관절 나쁘지 않아요. 아, 이게 배트맨의 코스튬이 여기서 발상을 얻은 거였군요. 브루스 웨인. 이렇게 표현들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해줬습니다. 자, 허리도 잘 돌아가고요. 조인트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허리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꽤나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빈틈이 별로 없어요. 안에가 비어 있긴 하지만 안에가 보이진 않아요.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허리가 살짝 좀 헐렁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고정이 안 되는 정도는 아니라서 괜찮은 것 같고요. 하체 쪽에 코스튬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질감이 다른 느낌들 표현해준 거 매우 좋고요. 바지 접히는 것도 괜찮고요. 다리는 이중 관절은 아닌데 뭐 나쁘지 않게 90도 이상 접힙니다. 그리고 고관절, 고관절이 연장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포징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가동성은 뭐 이 정도. 옆으로는 이 정도. 발목 쪽도 움직이고요. 여기도 축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발끝도 움직이는데 이 정도. 많이는 안 움직이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발바닥은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거 특징 중에 하나가 발가락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닌자 신발이 이렇게 되어 있나? 아무튼 이런 표현들 아주 좋습니다. 뒷모습을 봐도 빈틈이 없어요. 네, 이렇게 관절들. 까만색이라 잘 보이지 않고요. 여기도 관절에 주름 처리를 해줘서 코스튬이 잘 연결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칼집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뒤에 모습 보시면 이걸 꽂을 수 있어요, 이거. 칼집에 손잡이만 이렇게 꽂아주면 칼을 뽑기 전의 모습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질감이 다르게 표현을 해줘서 좋습니다. 까만색 뿐이라서 이게 도색이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포징 몇 개 한번 지어볼게요. 라즈할굴 칼을 뽑으려고 하는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포징도 꽤나 나쁘지 않은데요. 역시 어깨 쪽에 관절 가동이 조금 아쉬운 게 있긴 하지만 각도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이긴 해요. 근데 뭐 이 정도 발도 자세는 나쁘지 않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자, 이제 복면 마스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복면 마스크 아, 이거 마스크 헤드인데요. 이거 기가 막힙니다. 아주 정말 잘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스크 헤드 안에 눈이 살짝 보이는데 이게 딱 봐도 아, 리암리슨 눈이구나. 알 수 있어요. 네, 약간 이 뭐랄까 주름이 잡힌 아저씨 눈 파란 눈동자에 이야, 이런 것들 기가 막히게 해줬네. 이거 한번 바꿔 끼고 와볼게요. 네, 복면 쓰면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아, 기가 막히죠? 복면도 도색이 달라가지고 검은색이 위쪽에는 무광이고 아래쪽의 턱 쪽에 가리는 거는 유광이에요. 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이거 낀 상태로 한번 포징 한번 잡아볼게요. 네, 칼을 뽑아든 모습을 한번 포징해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 아주 기본적인 포징이긴 한데 이야, 이 조형이 좋고 이 코스튬의 이 간지 때문에 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칼이 조금 짧긴 한데 오히려 긴 거보다 칼이 짧으니까 더욱더 닌자 느낌이 확 나고요. 이 코스튬과 이 분위기 아, 리암리슨의 눈까지 아주 멋집니다. 라즈알굴 이런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일단 포징을 지어놓으면 제가 늘 뭐 요 맛에 6인치 갖고 노는 거긴 한데 아주 너무 마음에 들어요. 격렬하게 싸우는 장면은 별로 없긴 하지만 포스가 충분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때 누군가 라즈알굴을 찾아왔네요. 그것은 바로 브루스 웨인이었죠. 브루스 웨인도 같은 코스튬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본인이 라즈알굴이라는 건 처음에 숨기고 다른 사람을 대역을 시켜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본인의 스승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브루스 웨인과 마찰을 빚게 되죠. 결국 부딪히는 두 사람 요런 포징 한번 해봤습니다. 꽤나 자연스럽죠? 마지막으로 요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혼스테이지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마펙스 제품을 세워봤는데요. 마펙스 제품이 각각 하나씩 스탠드가 나와요. 근데 두 개를 연결할 수 없고 하나만 단독으로 전시하는 용의 스탠드이기 때문에 두 개 연결하는 혼스테이지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포징을 해봤습니다. 아주 뭐 간지나죠? 흑간지 죽입니다 아주. 네 오늘 주인공은 다크나이트 브루스 웨인이 아니기 때문에 라즈알굴이라서 라즈알굴 위주로 포징을 이렇게 지었는데요. 공중에 떠가지고 공격하는 모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역시 디오라마랑 같이 두니까 아주 아름답네요. 네 아주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전시해놔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고요. 요러러면 라즈알굴 몸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브루스 웨인도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코스튬을 입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초반부죠. 그래서 이렇게 라즈알굴과 대결하는 구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배트맨 다크나이트 트라일러지 중에서 배트맨 비긴스에 나오는 라즈알굴 피규어를 리뷰했습니다. 마펙스 제품이었고요. 프로포지션부터 헤드까지 뭐 하나 빼놓을 수 없이 그냥 너무나 잘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 거의 필구입니다. 필구 다크나이트 좋아한다면 비긴스에서의 카리스마는 엄청나죠. 특히나 리암리슨의 헤드가 6인치 류에는 거의 없는데 이건 뭐 그냥 지존입니다. 아주 좋고요. 이 코스튬의 느낌도 너무 좋아가지고 브루스 웨인의 헤드를 끼워가지고 저렇게 함께 전시해놔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굉장히 유익하셨나요? 만약에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공유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즐겁고 건강한 취미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항상 건강 조심하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